이 ai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시대 특히 ai 에이전트가 2025년에는 상당히 유행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11월 20일자 보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례 개발자회인 이그나이트 2024년에서 ai 에이전트 모델 기업용입니다. 발표한 그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죠. 그리고 이제 25일 날 한국경제신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에이전트 전쟁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 2024년은 대규모 언어모델 llm의 시대고 2025년은 ai 에이전트 시대 이렇게 대변 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여기 보시면 이 코어 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규모 언어모델이고 코어 파일럿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다양한 ai 에이전트의 여러분들 이 운영 공간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코어 파일럿을 발표했는데 기업이 각사 업무 특성에 맞춘 자율 빚을 직접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코어 파일럿 스튜디오입니다. 각사에 맞게끔 쉽게 여러분들 ai 개인 빚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하고 도구를 다 제공하는 것이 코어 파일럿 스튜디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가장 선두주자가 여기에 업무용 협업소프트웨어 팀저 또 ai 솔루션 에이저 ai 파운드리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수의 여러분들 ai 에이전트가 이미 개발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 스튜디오 오픈 ai 사의 1월달에 나오는 오프레이터 구글이 곧 선보이는 자비스 엔스로 픽사가 이미 시제품을 내놓은 컴퓨터 유저 셸리포스가 이미 상용하고 있는 에이전트 포스 이게 다 이제 ai 에이전트 여러분들 서비스의 브랜드고 그 서비스 하에 뭐 100개 천개 만개 정도 여러분들 그렇게 각 구체적인 업무를 완결할 수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들이 이런 서비스 이름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돈을 누가 벌겠냐에 하게요 여러분은 ai 혁명에서 누가 먼저 돈을 벌겠습니까 이거는 대단히 이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일단은 꽃갱이 장사고 여러분들 청바지 작사가 돈을 벌겠죠 ai 혁명에 꽃갱이 장사고 여러분 청바지 장사는 tsmc 대만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nvidia가 여러분들 가장 주요한 그런 선두주자죠 그러나 nvidia의 독점력이란 것은 얼마 정도 유지가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tsmc는 확실히 독점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하고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이 게임이 안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 청바지 장사고 꽃갱이 장사입니다 그럼 건강 캐는 사람은 누가 먼저 돈을 벌겠냐 여러분 절대적으로 제가 화근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매일 공부를 해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감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 채굴업자 중에서 누가 돈을 벌겠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픈 ai사가 돈을 많이 벌겠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있는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직원을 줄이고 스타트업도 줄이고 그리고 대규모 오너모델 ai 기초모델 개발기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오픈 ai사가 큰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처음 공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11월 21일 기업 자원계획 erp 고객관리 crm 앱 제품군인 다이나믹 365의 10개의 자율 에이전트를 주시했습니다 10개의 이름 자율 에이전트 ai 비서를 여러분들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열린 이그나이트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에이전트 분야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10만 개가 넘는 조직이 ai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편집하는 등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객이 10만 명이 생긴 겁니다 ai 에이전트 전문가 샘 윌트비는 벤치비트의 인터뷰를 통해 40여 부간 ms 에이전트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역량을 예측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우선 ms 에이전트 성능이 꽤 좋아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메시지당 용금 청구소입니다 프로젝트를 여러분 요청한 프로젝트당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에이전트처럼 많은 일을 처리하는 모델은 사용료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에이전트의 작업 과정이 아무리 많더라도 결과물 프로젝트 한 건당 돈을 여러분들 부과하기 때문에 기업이 크게 여러분들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업이 기초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는 무해짐해 줄 수 있습니다 오픈 ai 모델을 직접 사용하니 차라리 이를 기반으로 하는 ms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은 안 겁니다 오픈 ai 등은 이미 토큰 사용료를 크게 낮춘 상태입니다 더 가격을 내릴 여유도 없고 ms의 가격 정책이 이길 방법도 없습니다 ms와 경쟁하려면 직접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까지 읽으면 다 뭐가 나옵니까 돈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벌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ai 혁명의 초기에 돈을 벌 수 있는 조직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고 있는 업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데 그 가운데서 기업용 상품의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산 겁니다 건강 채굴업자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가장 유능한 것 같아요 청바지 업체 중에서는 tsmc가 유망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매일 먼저 이 분야를 들여다보게 되면 통찰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물론 미래이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언어모델 여러분들 만든 사람들은 노력은 많이 하는데 큰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기사의 이면에 실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 일입니까 여기 투자 방향이 다 나오는 겁니다 투자 방향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본인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 올려가 여러분들 서비스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IT 헬프데스크 에이전트 IT 헬프데스크 관련 개인 비수입니다 가장 단순한 영역이고 프로젝트 트랙크 에이전트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파악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비수입니다 디바이스 리프레시 에이전트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새 랩탑을 관리부서에 연락해 주시고 새 랩탑을 마련해 달라고 그리고 IT 서비스 툴을 격려해 가지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낙 요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AI 에이전트가 이 명령류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업무를 추진한 다음에 결과물을 유저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상품화 되는 겁니다 재무 파트 소비자 지원 비서 에이전트는 기업의 직원 수를 줄일 것이고 기업의 특정 업무를 대신해 주던 스타트업까지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중 상당순 스타트업 하나의 맘먹는 일을 혼자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AI 에이전트를 값싼 AI 에이전트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란 겁니다 이런 에이전트는 앞으로는 많이 등장하겠지만 결국 빅테크의 싸움으로 좁혀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면 에이전트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장악하는 기업들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소비자용이 아니고 기업용 플랫폼을 장악한 회사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런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여러분들 거립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는 것은 그래 IT의 혁명이 일어나면 돈을 누가 벌 거냐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이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빅테크 싸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먼 거 아니까 돈이 되는 것은 소비자용보다 기업용이고 기업용의 플랫폼을 장악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픈 AI 추론 모델 오완 출신 이후에 MS 에이전트 성능이 부쩍 좋아졌습니다 기초 모델이 좋아지면 에이전트도 더 좋아지는 겁니다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쇠가 빠지게 여러분 욕을 보는데 돈은 큰 돈을 벌기가 힘든 겁니다 GPT-5가 출시되면 MS 에이전트도 덩달아 성능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플론티어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구글이나 엔스로픽 전도와 MS 오픈 AI와 경쟁할 것으로 봅니다 AI 에이전트를 성장시킨 것은 기업 시장입니다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오픈 AI에서는 MS가 돈을 버는 원천 기술만 제공하고 정작 자신들의 모델 기업 사용은 주도를 들 것이란 예측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AI에서 결국은 나중에 인수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기자분은 큰 뜻 없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야 이건 뭐 결정적인 거구나 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 주가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 맨 밑에 마이크로소프트사 그 다음이 여러분들 구글 보라색 그 다음 푸른색의 S&P500 그 다음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이런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1등 업체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AI 에이전트를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을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죠 이번 1년 동안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가장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5년을 보게 되면 또 다르죠 10년을 보게 되면 1등이 아마존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구글입니다 주가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누가 돈을 벌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보시면 이게 이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테슬라는 변동성이 가장 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7.3%를 갖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은 가장 단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AI 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이 기자분이 아주 잘 정리해가 특히 여러분 AI 타임스의 뉴스 브리핑은 매일 찾아보는데 오늘 것은 특별히 이렇게 의미가 있네요 파운데이션 모델 AI 기초 모델을 개발한 오픈 AI사는 MS가 돈을 버는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모델 기업 사용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기업은 항상 돈을 배분하니까 기초 모델도 많이 쓰고 에이전트도 많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에이전트에 배분이 되면 기초 모델 배분되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AI에 투자를 많이 하면 다른 IT 분야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는 애대로 기초 모델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그래서 오픈 AI사의 앞날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아주 낙관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여러분들 투자하지만 여러분 이런 통찰력은 그냥 하루아침에 안 생기지 않습니까 주제를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가 레이더에 다 잡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30년 20년 장기 투자하면 어디 투자해야 되는지 답을 오늘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도 여러분들 1년 10년이니까 20년 30년 앞으로 투자하게 되면 빅테크 중에서 누구한테 투자할 돈을 많이 하는 게 좋겠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과 함께 이런 아주 고퀄리티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나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엔지니어들이 대단한 거죠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나 엔지니어적 사고방식에 수거하게 되면 나라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름대로 데이터센터의 기본 단위 10만 개의 GPU 연결을 이름대로 설치하는 이게 엔비디아의 렉입니다 이 렉에는 주로 8개의 서브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개의 서브마다 8개의 GPU가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에 이 렉 하나의 64개의 여러분들 GPU가 들어가는 겁니다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열을 식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보시죠 이 데이터센터의 열을 식히는 방식이 보시면 기존의 데이터센터는 이런 렉 하나당 전기를 얼마나 여러분들 썼는가 하니까 10킬로와트씩 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설치 비용이 적은 공기를 가지고 식히는 공랭식을 쓴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용 데이터센터는 이 렉 하나당 열음 전기가 7배 더 들은 겁니다 70킬로와트 그러니까 기존의 공랭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열을 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은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찬물을 넣어 가지고 열을 빼앗아서 여러분들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공기를 집어넣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데이터센터의 개념이란 것은 액체의 냉각을 주로 쓰는데 열을 배출한 하드웨어의 액체의 순환 CPU 부품 등의 하드웨어를 냉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수를 통해 가지고 찬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데워진 물을 빼내는 겁니다 고밀도 렉의 하드웨어 온도 제어를 위해 CPU 등 열 발생 부품 또는 장비에 찬물을 순환시키는 데이터센터 냉각 방식이 바로 액체의 냉각 방식인 겁니다 액체의 냉각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찬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찬물을 뭐죠 CPU, GPU 주변에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 가지고 그럼 뜨거워지게 되면 이 물을 빼내는 겁니다 칩 주변에 직접 물이 흐르게 만드는 칩 직접 냉각 방식이 있고 이걸 다일렉트 칩 쿨링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액체의 냉각 방식이 지금 많이 쓰는 겁니다 서브와 기타 장비를 여러분들 방수를 해 가지고 액체의 냉각 전체 집어넣는 겁니다 서브와 기타 장비를 비전도성 액체에 담그는 방식 그걸 액체의 냉각, 이머전 쿨링 지금처럼 데이터센터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서브 자체를 그냥 담그는 겁니다 액체에다가 그거 보시면 대단한 거죠 저희 엔지니어들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죠 이 펜하고 동시에 수냉식, 공냉식을 여러분들 함께 쓰는 공기 보조 슬랭 에어 어시스티드 리퀴드 쿨링 그러니까 물은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팬을 쓰는 모양입니다 팬을 그런데 모든 원리는 찬물을 보내 가지고 뜨거운 물이 도대로 오게 열을 빼앗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렉 후면에 액체 라디에이터를 부착하여 공기 냉각을 강화하고 렉 뒤에 이런 렉 뒤에 여러분들 이런 렉 후면에다가 이렇게 팬을 설치한다면 나중에 이런 사진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 가지고 보시면 이런 거 말라고 하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걸 공부를 좀 해야 여러분 그다음에 훨씬 더 이해가 쉽거든요 이 보시면 냉각타워에서 여러분들 찬물을 무조건 보내는 겁니다 찬물을 보내 가지고 서버 사이를 간통시키거나 아니면 서버 전체를 뭐죠 찬물에 담그게 하거나 이게 어떤 붉은 그런 뜨거운 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한 분이 아주 고맙게도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초심자가 알게 도리어 디지털 라이프에 자세히 그려놨네요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액체 냉각 원리는 이미 상용화돼서 많이 사용되네요 전기자동차 대형 전자기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ai 서버 같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도 액체 냉각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아침에 바쁜데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국 신문들은 거의 다 다루지 않는데 미국의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란타에서 큰 컨벤션이 열리네요 매년 HPC 크리에이터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초고속 여러분들 초고속 컴퓨팅 이런 게 그게 열리는데 여기에 레벨업의 대표로 있는 신정규 대표이사가 다녀오셔 가지고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이게 큰 행사입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신문들은 대개 연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같은 전기전자 박람회는 관심이 있지만 이렇게 슈퍼컴퓨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기자들이 거의 파견이 안 되네요 그런데 아마 독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특파원이 있는 데는 이런 데 특파원을 좀 파견해 보면 훨씬 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술 출연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이 포항공대를 나오신 신정규 대표이사께서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슈퍼컴퓨팅 24 SC24 애틀란타 C 가장 화두가 먼 거 한 두 가지입니다 네트워킹하고 냉각기술 이번 SC의 인상을 요약해 보자면 쿨링업계의 엄청난 약진과 도전 AI 및 HPC 가속 분야의 조정 및 플레이어 정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네요 엔비디아의 이런 시스템이 계속 여러분들 확장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붙잡기 위해 가지고 관련 업계가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뭡니까 엄청난 약진과 도전을 하는 그런 전시회였다는 겁니다 액체 냉각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쿨런트 특성 재설계 액체의 냉각 시 냉각류가 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물성 개선 초당 1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흘려보내기 위한 연결 소재 등을 들고 나온 관련 회사들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들 큰 추세가 엔비디아가 차고 나가면서 여러분들 뭐죠 호프 100 호프 200 블랙웰 100 블랙웰 200 루빈 100 루빈 200 여러분들 고성능 그냥 슈퍼컴퓨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또 디멘드라 생긴 거죠 수요가 관련 업계들이 뭐죠 쿨링 업계가 엄청나게 들어가가지고 제품을 쏟아낸 것이 이번 전시회의 백미였다는 겁니다 냉각과 네트워킹 이미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만 개를 연결해야 되니까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엔지니어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냉각과 네트워크 둘 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연산 성능은 다양한 타입의 노드들을 엮은 프릿을 구성하고 연산 종류를 쪼개 다른 타입으로 처리한 분산 처리로 기존 슈퍼컴퓨터에 주로 사용하는 단일 타입 분산 처리의 장벽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GPU를 10만 개 20만 개 30만 개 연결해야 되니까 거기서 백목 현상을 잡기 위한 이런 엔지니어들이 피나는 눈물이 이렇게 배에 있는 그래서 제품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냉각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냉각 이슈는 이번 SC 슈퍼컴퓨팅의 전시를 뒤덮었습니다 액체 냉각은 기본이고 어떻게 액체 냉각을 구현해라는가에 온갖 실험들이 작년에 의해 올해 제품화되었습니다 한 해 사이에 엄청난 비약적인 여러분들 도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의 블랙웰에서 발생한 발열 이슈입니다 렉 하나에서 요구되는 발열 처리량에 최소 130kW를 찍어서 72kW에서 92kW까지 발열 처리한 쿨링 렉을 두 개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다 연결한 시스템이 엔벌 L72 생산 라이러스를 받은 회사들은 전부 쿨링 솔루션 업체들과 파트널링 하고 난 다음에 쿨링 솔루션을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보통 3s 렉으로 구성한 풀렉 구성을 보게 되면 엔벌 L72 쪽은 밴드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전번에 한번 간단하게 공병원 tv에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엔비디아 제품이 이게 싱글 렉입니다 따블렉 지금 제품이 여러분 어디까지 발전되었는가 하니까 이 렉 하나 그다음 렉 두 개를 합친 것 따블렉 그다음 렉을 세 가지 합친 것까지는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렉 하나는 64개의 여러분들 gpu가 돌아가고 렉 두 개는 128개 128개의 여러분들 gpu가 동시에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니까 쿨링 시스템이 얼마나 이런 막강의 열을 낮추겠냐의 양이죠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제 자신이 정신을 차리니까 일단 제가 여러분 한 방 맞고 그다음 여러분한테 한 방 때리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모자라 가지고 내 글 이거는 따블렉이겠는 이건 싱글 렉이죠 싱글 렉 두 개를 붙이고 세 개를 붙이고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신정규 여러분들 대표이사께서 간단하게 글을 적어줘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겁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다양한 시도 중에 엔블 엘 70이 렉 하나에 냉각 렉 하나만 붙여 두 개의 렉으로 엔블 엘 70 솔루션을 제시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렉 하나에다 이렇게 쿨링 시스템을 두 개를 붙이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게 후면입니다 이렇게 아까 봤죠 라디에이터 수냉심과 공냉심을 여러분들 조합한 겁니다 이런 제품들이 시제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시스템 AI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렉은 또 별도로 주문해야 되니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스템입니다 공기보조순행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따블렉이죠 따블렉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여러분들 렉 안에 들어있는 서버를 식히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마 찬물이 다 들어가가 도는 그런 해로운 모양입니다 이제 이거는 물을 흘려가는데 찬물 들어가고 뜨거운 물이 이러면 다시 돌아오고 엔비디아의 CB200 워터레스 리퀴디 쿨더 다 이제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들이 모양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물이 들어가 식히는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식히는 이게 이제 렉 후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렉 전면입니까 렉 전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전면에 이렇게 코드가 다 연결되고 후면에 주로 이제 냉각 시스템에 여러분들 설치되는 것 같네요 이게 전면 엔비디아 글레이트 블랙엘 200 엔벌 L72 신행 모델이죠 앞면 여기 내 코드가 연결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HPC 아마 이게 이제 가장 주요한 기업의 엔비디아 무화입니다 이런 이런 큰 이렇게 이 회의 같은 경우는 되게 업계 분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참여하는 것은 기술 트렌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액체 냉각 방식을 오늘 좀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먹여 살리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엔지니어들이 숨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0년 70년 80년이 가능했던 것이고 조선 500년 전부 다 이런 엔지니어들 다 압살해 버렸기 때문에 가난했던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도 전부 다 변호사 출신들이고 문과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냥 버튼 누르면 돈이 나오는 걸로 아는 거지 이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 여러분들 방송 우리가 정신을 바짝 왜 차려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어제에 이어가지고 처비님 이야기 처비님의 최신 여러분 독일에 계신 IT 전문가입니다 오늘 글을 하나 올렸네요 오픈 AI 사이에 관계자가 한 인터뷰를 미국의 디인포메이션은 매가진에서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 요약 정리한 내용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오픈 AI 사이에 AI 발전 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형 AI 1단계 추론자 AI 2단계 에이전트 AI 3단계 혁신자 AI 4단계 조직적 AI 5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AI가 전체 조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3단계까지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4, 5단계를 향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오픈 AI 사이 현재 상황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일반지능 사람 수준의 레벨 4에서 5로 천천히 지금 오픈 AI 사이에 AI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픈 AI 사이 AGI 척도에서 레벨 4는 혁신가이고 레벨 5는 조직가이며 오픈 AI사가 2025년부터 레벨 4에 대응하고 레벨 5에 대응할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3을 넘어서 4, 5로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4는 AI가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가장 선두기력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업화도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4번, 5번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첩이 님이 신약 개발에서 크게 여러분들 앞서가고 있는 이 알파 포드 AI 알파 포드 AI 외에 다른 그런 모델들이 계속 나오는 모양입니다 다른 모델들이 계속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볼버 2%라는 그런 소위 신약 개발 AI는 전통적인 방법보다도 500배 빠른 속도로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름들 단백질 구성과 같은 분야에서는 하루와 다르게 이렇게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알파 폴드, 알파 폴드 정도가 나오는데 다른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 단백질 엔지니어 분야에서 인크레드블한 믿을 수 없는 도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첩이 님이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하루와 다르게 여러분들 신약 개발용 AI가 시장에 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도 많이 이름대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게임을 하는 그 과정에 영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 영화를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감독이나 작가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념적 성향을 영화에 많이 투영시켜 놓는 거죠 영화는 순수 영화고 상업 영화인데 실은 뭐죠 이념적 색채를 가지고 사람들을 한쪽 방향으로 몰기 위한 그런 선전선동의 도구의 일환으로 영화를 사용하는 거죠 게임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게임도 일론 머스크가 이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대 게임 회사에 소유된 너무나 많은 게임 스튜디오가 게임 제작에서 이념적으로 편향성을 보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xai사는 ai 게임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념적 편향성이 자유로운 그런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념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비 씨가 xai가 게임 스튜디오를 시작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보통의 사업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이슈 특히 표현의 자유라든지 헌법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사업가들에 비해서 공정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좀 더 센스티브한 같아요 아주 특별한 다른 사람 사업가 같으면 몸을 사리고 자기 사업에 해가 있을까 두려워해서 이런 사람 몸을 사리고 할 건데 그거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상위가친 표현의 자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작가인 겁니다 문화전쟁을 벌일 때 좌파들이 주로 영화 음악 공연 책들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한국은 문화전쟁에서 상당히 기울이진 운동장이죠 영화를 천만 명, 이천만 명이 보니까 저는 역해서 많이 영화를 안 보게 됩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역해 가지고 그 안에 저희가 다 보이니까 여러분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AI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파급 효과를 전망하는 능력이 AI가 현저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보통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도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메디칼 익스프레서 따온 내용을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대규모 언어모델은 신경과학의 발견의 결과물을 더욱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오랜 기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보다도 대규모 언어모델은 뉴로사이언스 전문가들을 압도했습니다 전망 정확도는 대규모 언어모델 같은 경우에 평균 81%의 정확도를 자랑했는데 신경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확도가 6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AI가 인간의 지적능력을 분야 분야별로 계속해서 압도하고 있는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점점 뭐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 아니까 현실을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아니까 AI가 그들의 일자리를, 일감을 배영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차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점점 더 각성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AI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과 They are trying to integrate it into their work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AI를 접목시켜서 생산성을 높이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뭐냐 It completely replaced their work AI가 자기 일을 그냥 대체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죠? 공존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AI가 하는 게 훨씬 잘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올리는 겁니다 이제 글쓰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전문 소설가입니다 오랫동안 글을 잘 써왔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그런데 제가 지금 채치피티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모드 라이팅 중에서 좀 창의적인 라이팅 모드를 선택을 해놓고 글짓기를 하게 됩니다 채치피티의 채치피티가 전문적인 수준의 픽션 산물들을 마구 쏟아 냅니다 1분 안에 한 챕다를 완성합니다 여러 챕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맥주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그냥 소설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쓰는 기술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전문적인 글쓰기에 종결이 왔습니다 종언 전문적인 글쓰기가 종언이 된 겁니다 The end of professional writing입니다 설령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종결은 기껏해야 몇 년 안에 다 마무리화될 겁니다 작가 영역이 거의 사라진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보고가 계속해서 이 첩이님은 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공유하는 겁니다 이 첩이님의 여러분들 액수는 많이는 안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주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AI가 자기 일을 대체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수없이 여러분들 사람들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업기에서 일을 하는데 3.5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 3.5 소네스를 가지고 한 20시간 정도 커스터마이제이션 개인에게 맞는 그런 AI 체제를 만들게 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 80%보다 일을 순식간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I는 광고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소문이 소리소문 없이 사람들에게 점점점점 더 확대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점점 AI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이 공장 로봇을 사용을 더욱더 확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여 근로자들에게 의미하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AI가 과장이 아니고 그들의 일자리에 진짜 위협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제이슨 웨이란 사람은 오픈 ASI 연구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대규모 언어모델이 아니고 과학계에서 엄청난 기여라는 대규모 모델이 지금 이름들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년 안에 AI 초점이 일반 사용자 채택에서 과학 및 엔지니어링을 가속화하는 기능으로 상당히 급격하게 전환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저는 AI가 기술발전의 엔지니어링 및 과학연구를 가속화할 수 있는 능력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기업의 생산성이 항상 개인의 이런 편리함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과학연구에 결정적 기여라는 그런 도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제이슨 웨이는 오픈 AI 사이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본인이 직접 AI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변하는 세상을 우리가 듣기 힘든 것을 독일에 계신 처비시를 통해 가지고 한번 관련된 정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주회 요한계시록 주회는 성서에서도 아주 난해한 요한계시록을 해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서를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 양서 킹덤 북서에서 또 펴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도 여러분들이 독서 목록에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펴낸 이름 없도 빛도 없이 서양 성교사들 헌신기 그 다음에 애리조나 답사기 그리고 좌파적 사고는 왜 몰락하는가 열강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공정성을 다룬 도둑놈들 시리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 눈이 많이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해서 오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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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